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유하! 자 오늘 김대카니가 스베타X를 시승했는데 저도 한번 뽑기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대카니가 스베타X를 시켰습니다. 오케이! 37! 쿼터넥스! 갤럭시 의미 1개 나이 따이! 생각에 감사드리고요. 아 나이 따이! 또 뽑았고요. 가보자 가보자! 21! 오케이! 오케이! 뭔데! 자 31! 오케이! 뭐야 미친! 갑자기 왜 그래! 오케이! 자 3개 남았어! 3개 남았어! 3개 남았어! 15, 23, 49 15, 23, 49 12개 15 뜨면 끝이다 이제! 이거 필수는 일단 무지한 뽑는거야! 이런 시발! 15번이 마지막 번호가 될 것 같은데 왠지! 6개 남았는데 34 iad 아 49구나! 25은 뜰거 같은데! 아! 23! 24인데! 존나 깨비? 3개 오케이 바로 현저히 가겠습니다 스펙트X가 알파넥스 맞아요 48번, 아... 40권! 2개 남았다 이제 아! 15원이 마지막 뽑아도 되겠다 이거 진짜 뭔가 뜨네 아! 정말 짜증난다 14번 C브레 아! 14번, 16번 존나 따와 15번 뜰 생각이 없어 진짜로 아! 15원에 또 현재랑 이거 뜨나고 싶네 갑자기 아!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이거 중독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거 저번에 중독돼가지고 진짜 한... 하루 만에 거의 한 80만원 정도 됐는데 이거 봐 중독돼면 안 되겠다 완벽 실패 이거 확인했어 아 15분만 뜯어도 씨부래 분 무제한인데 하나 안되겠지 아 18분만 존나 뜨네 아 미치겠네 30미라도 좀 떠나 아 진짜 아 10분만의 마지막 번호가 또 심어버리겠어 아 15번이 마지막 번호도 되겠다 아 왜 하필 24번이야 아 하나 남았습니다 아 그래도 하나 남았다 아 하나 남았다 아 아 제발 대가선 설마 14번은 아니겠지 아 16번 좀 나오지 마라 왜그래 장난해 왜 자꾸 16번이 뜨냐 아 14번이라 미치겠네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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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